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멘 전쟁은 도전을 하고거에요. 전쟁은 도전을 잘 선택하지만, 도전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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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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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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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강 팀의 포탑이 파괴됩니다. 사박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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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발견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발견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발견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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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